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일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이제 줌으로 처음 들어오신 분 한번 선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계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바깥에는 이 세계가 실제한다. 이 세계도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내 생각에 대한 어떤 집착, 내 생각들이 이거는 실제로 옳은 것이고 이건 실제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옳은 것에 집착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에도 집착을 하고 또 내 소유물, 내 것, 내 거라는 소유물에 이제 또 집착심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다, 내 것이다라고 여기고 또 내가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감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으로 조금 낯선 관점이랄까요? 좀 낯선 시선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실제하지, 당연히 진짜지라고 여겼던 것에 한 번 물음표를 한 번 달아본달까요? 100%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실이야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0.1%, 1%의 가능성이라도 이게 명백한 진실이 아니라면 한 번쯤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진실이 맞나? 100% 확실한 진리가 맞느냐, 진실이 맞느냐? 그것을 한 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 혹은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라고 그냥 덮어놓고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말이죠. 그것을 한 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오원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오원, 오치원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실제가 아니고 몸도 실제가 아니고 수상행식도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즉 몸은 20년, 30년 전의 몸이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르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나의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마찬가지로 느낌도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느낌으로 바뀌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견해를 가지기도 했고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의식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의 생각을, 느낌을 딱 집어서 이것이 나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순간만을 딱 집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100% 명명백백하게 진실이냐. 그걸 한 번 봤을 때 과거도 과거가 실제 하느냐 하려면 지금 내가 과거를 내놔볼 수 있느냐. 다 1초라도 내가 과거 속에 한 번 정말 가서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아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가 단 1초라도 가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전부다. 내가 한 생각 여기서 일으켰을 때만 한 생각 일으켰을 때만 그 인연으로 인해서 과거가 여기서 떠올리고 미래가 여기서 떠올릴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눈깃고 흉엄 뜻으로 색성향 미촉 법의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진짜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본바대로 진짜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100% 명백한 진실이려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야 라고 하려면 내가 본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보았더라도 그 사람도 봤기 때문에 내가 본 것과 똑같이 그 사람도 봐야지만 그게 그렇게 실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대상에 대해서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좋은 이미지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로 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누구는 예쁘다고 하고 누구는 안 예쁘다라고 보기도 하죠. 우리가 봐서 안다라고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실해 믿을만해 내가 명백하게 봤어라고 하지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걸 봤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보기 때문이죠. 분별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 업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참 살아볼 만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너무 괴로운 곳이다. 암담한 곳이다.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봄을 바라보면서 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초록이 점점 짙어지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서 눈부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숲을 보지만 전혀 거기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걸 봤는데 사람마다 거기서 경험한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봐서 알아. 내가 본 것은 진짜야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 중에 좋은 것은 좋아서 집착하려고 애쓰고요. 내가 본 것 중에 나쁘다라고 느낀 것은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화도 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왜? 그 본 것이 내가 봤기 때문에 진짜야라고 느끼니까 진짜야라고 믿으니까 근데 봤다고 해서 정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본 것이 정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본 식대로 해석해서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본 것만 진실일까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은 진실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봤기 때문에 진짜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다 분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가시광선의 영역만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범위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곤충이나 파충류들은 어떤 곤충이나 파충류는 자외선의 영역만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적외선의 영역만을 보는 곤충이나 파충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달리 보이겠죠. 지금 내가 보는 세계와 그들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 보는 가시광선의 영역이 전부일 거라고 여기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집일 뿐이겠죠. 이처럼 자기 안에 어떤 분별이, 의식이 또 자기 없던 업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 업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세계를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 말은 본 것을 명백하게 진짜야라고 할 수 있느냐 진짜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은 뭐냐 하면 명백하게 진짜인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기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만 상대하자.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 또 거짓인 것들 그런 거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사로잡혀서 그 거짓인데 그걸 참이라고 착각한 채 그 거짓에 물들어서 집착해서 오염되어서 거기 구속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인 것과 진짜 아닌 것으로 한번 한번 방편으로 진짜인 것과 진짜 아닌 것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보는 걸 진짜다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봐서 분별하니까. 사람마다 본 대상에 대한 이미지, 느낌, 생각, 견해가 다 다르니까. 내가 본 것이 진짜로 봤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봐서 안다고 여겼지만 그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하는 분별은 진짜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들어서 안다라고 느낄 때 들어서 하는 인식은 그게 진짜일까요? 동일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죠. 정치인들의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기 견해가 다르니까 자기 업식이 다르니까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아주 좋은 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들은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판단합니다.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을 진짜 들었다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의 강의나 강연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래요. 그 사람 강의를 들어봤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진짜로 듣지 않아요. 진짜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업식의 필터로 걸러서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업식의 필터에서 등장하는 말을 듣는 것 뿐이에요. 이처럼 그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소리 자체를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판단 나의 분별을 만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들었기 때문에 알아 라는 말도 명백한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나요? 난 들었기 때문에 알아 난 봤기 때문에 알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나요? 아 그 사람 목소리 좋아 아니면 아 그 소리 참 좋아 듣기 좋아 그 목탁 소리 청하하고 참 듣기 좋아 이러지만 우리는 그 목탁 소리가 듣기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목탁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들어서 안다라는 게 명백한 진실이냐 명백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백한 진짜가 맞느냐 진짜만 상대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진짜만 상대해 왔느냐 하는 걸 보자는 거죠. 우리는 생각으로 사유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 생각은 맞는 생각 저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이런 견해는 옳고 저런 견해는 틀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견해를 일으킨 다음에 그걸 쥐고 있거든요.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집착하고 틀렸다고 여기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견해를 가졌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틀린 견해를 가졌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아주 틀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그 생각이 정말 옳을 수 있느냐 모든 견해는 사실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견해나 절대적으로 틀린 견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적인 견해가 따로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수타니파타라고 가장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헐뜯는다. 성자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없다. 그에게는 어떤 교리나 신조가 주는 위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그 어떤 교리나 신조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즉 성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만이 최고의 진리야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 그리고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라고 내가 내세우는 견해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황벽스님은 완능록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부초도 중생도 모두 그대가 만든 험앙한 견해일 뿐이다. 모든 견해는 전부 버려야만 한다. 어떤 견해도 없다면 무변신이고 만약 견해가 있다면 곧 외도라 일컫는다. 즉 외도가 외도가 아니라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집착하고 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외도라는 거죠. 즉 정견의 견해가 따로 있고 외도의 견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되었든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할지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해서 그 생각에 집착해 있다면 그게 바로 외도라는 소리예요. 즉 어떤 견해도 취해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들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외도라고 할 만한 좀 삿대다고 할 만한 어떤 이런 단체나 종교단체나 명상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소속되어서 10년, 심지어 20년, 30년 가까이 살았거나 혹은 그쪽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나 혹은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쪽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 20년 살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난 이 사람이 신이고 부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구나. 또 요즘은 유튜브의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에 얼마나 이제는 마음만 내면 유튜브 채널 안에서 모든 가르침을 다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삿된 외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이상을 그 사이비 외도라고 할 만한 곳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분 혹은 나온 분들 이제 그런 분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외도에 빠져서 산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라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노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거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외도에 내가 10년, 20년을 빠져 있었다고 해서 내 천춘을 거기에다 바쳤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거사님은 그냥 그곳에 가서 20년을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황벽 스님의 완능록에 의거한다면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게 다 외도거든요. 저도 처음 불교 공부할 때 불교라는 견해에 집착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할 때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같이 훈련받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스님들 또 목사님들, 신부님들 같이 훈련받으면서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화합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민한 예민하게 경쟁심 같은 뭘 해도 스님들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뭔가 모른 미묘한 경쟁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보다는 더 신부님들보다는 더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이런 미세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종교라는 것도 종교라는 틀에 딱 잡아서 이걸 취하는 것도 이것도 이것도 외도구나. 이 종교만이 절대 진리야.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는 것도 견해잖아요. 그 견해를 취하고 있으면 그게 외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50보, 100보의 차이지 그 외도의 종교나 어떤 이런 곳에서 10년, 20년 사로잡혔던 사람만 불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견해에 집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절대 진실 같아서 그 사람과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느라고 10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돈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생각해서 돈에 집착해서 돈이 제일 중요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돈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릴 수 있죠. 우리가 젊은 날 젊은 날 내 아들, 딸 학교 교육시킬 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법문을 좀 더 일찍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제가 자식들을 더 지혜롭게 더 집착 없이 키웠을 거예요. 공부공부하는 소리 좀 들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아껴주면서 이렇게 키웠을 텐데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이를 위한 최선인 줄 알았다. 공부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쪼아가면서 공부시키는 게 진짜인 줄 알았다.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 또한 생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렇게 견해에 집착해 있는 그것 자체가 외도라는 말이죠. 즉 다시 돌아가세요.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옳은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상관없이 그게 바로 외도의 견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믿어서 옳은 생각에는 집착하고 집착하는 생각은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는 적처럼 미워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틀린 견해는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진짜냐 진짜만을 상대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집착했던 그 생각들이 진짜냐 옳다는 견해가 정말이냐 진짜냐 누구는 옳다고 하고 누구는 틀린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죠. 명백한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네가 있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을까요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멸해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상주 불멸하는 뭔가가 있을까요 거기에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보편적인 답을 낸 적이 있습니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을 하셨죠. 그거에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논쟁해도 그 논쟁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논쟁은 그 어떤 답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머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서 논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론도 명명백백한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가는 게 좋을지 B라는 회사에 가는 게 좋을지가 무엇이 더 옳은지를 머리로 알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결정코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가는 직업 전문가 천명을 초청해도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를 예약할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 맞을지 어디에 인연이 있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실제인 건 진짜는 아니란 말이죠. 진짜가 아닌 것은 빼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지금 뭐만 남을까요? 나라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오는 오치오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게 나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내가 아닌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명백백한 100% 진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건 일단은 내버려 두자. 이거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게 못된다. 그럼 내가 몸이 나인 것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나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실제한다고 느끼지만 이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알아라고 했지만 세상이 이렇다라고 느끼는 사람 저렇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럼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세상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데요. 어떤 견해가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진실이냐? 그 진실이 아닙니다. 내 것이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진짜 내 건가요? 땅이 있지만 그 땅이 진짜 내 건가요? 땅에다 금고 논다고 진짜 내 게 되나요? 정말 옛날에 인디언들이 비웃었다듯이 이 어머니 대지인 이 땅에 금고 논다고 내 거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거 내가 가지고 합니까? 내 생각이 그러한 것일 뿐이죠.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진짜입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서 부자가 일어날 수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켰을 때면 내가 연봉을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을 받아요. 그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건 그냥 분별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박봉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봉은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어요. 진짜만 상대하자는 말이죠. 그거는 부자인지 가난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조건이 행복한 조건인지 불행한 조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분별도 즉 분별에서는 그 무엇도 실제 진짜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거짓이라면 다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는 뭘까요? 그래도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요. 왔다가 가는 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런 연기법의 특징을 지니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생멸법 혹은 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모든 것들 어떤 존재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멸법이라는 말은 생겨나고 멸하는 것들 이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느꼈지만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진짜라고 할 수 없다. 진짜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실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인연따라 잠깐 왔다가 험한하게 가버리니까 몸도 왔다 가죠. 느낌 생각 다 왔다가 갑니다. 30년 전 내 생각과 지금 내 생각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이렇게 왔다가 가는데 왔다가 가는 걸 내가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은 집착하고 있지만 나중에 집착 안 할 수도 있어요. 30년 전에 집착하던 걸 지금까지 집착하고 살아가나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치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집착하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거에 집착했지? 되게 허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진짜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그런데 딴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들 예를 들어 보고 나서 본 것에 대한 어떤 대상을 보고 나서 그게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해요? 그러면 좋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한 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견해 다르고 저 사람 견해 다르니까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를 결론 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논쟁을 해도 그건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제가 제가 좀 특이한 건지 특이하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똑같은 영상을 보시고서 같은 영상을 보고 두 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보고 스님 어제 줌 강의 들어보니까 스님 요새 너무 헬식해지셨던데요. 너무 헬식해져서 살이 쪽 빠지셨던데요. 뭐 좀 힘든 일 있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스님 어제 줌 강의 하는 영상을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요즘에 얼굴에 살이 오르셨던데요. 요즘 마음 편한 게 많으신가 봐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아니 어느 날 영상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정말 같은 날 영상을 보고 두 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본다면 내가 본 것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본 것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니까 분별하는 모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서 이 소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하게 되면 같은 소리를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같은 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소리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분별되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분별하면 어떤 사람은 저러다가 스님 저 유리 잔이 깨지는 거 아니야? 저 소리가 무슨 소리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게 이 소리를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 이거를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내 귀가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귀가 있고 저기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귀전에서 들립니까? 여기서 들리나요? 거기서 들리나요? 어디서 들립니까? 여기서 들린다거나 거기서 들린다거나 하는 건 분별일 뿐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했을 때 그냥 압도되는 풍경 속에서 생각이 머진다고 하죠. 그때를 무라일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닌 것 같은 하나인 것 같은 것들을 딱 경험하는 것이죠. 그처럼 그럴 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지만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귀가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내 눈이 저것을 보지 하지만 눈으로 봐도 못 본 것들도 있거든요. 귀가 있지만 소리는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또 꿈을 꿨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들었지만 꿈속에서는 눈이나 귀가 보거나 들은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이쁜이죠. 이걸 분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진짜만 보잔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만 진짜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뭐만 있습니까? 그냥 이쁜이에요. 이쁜.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해석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거는 갓난 애기도 이걸 알아요. 새가 여기 한 마리 있어도 이걸 알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안단 말이죠. 이것만이 진짜에 가깝지 않습니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의 진실이 아닌가요?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것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스님이 오른손을 흔들고 있구나 손이 크구나 작구나 다양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기 이전에 뭡니까? 내 눈이 저 손을 본다라는 그 생각 없이 그 해석 없이 그 해석 없이 그냥 이뿐이죠. 이러할 뿐이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이것이 없어질 수 있나요?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눈에 있을까요? 내 머리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바깥에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분별해서 아는 것 말고 이것을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없이 다 비추어서 아는 이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든다는 걸 비추 알고 보이면 보이는 걸 보인다고 비추 알고 스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모르겠어요 하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분별하기 이전에 아는 암 견문각지 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 이것을 분별하기 이전에 바로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암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걸 우리 본래 마음을 거울과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거울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출 때 비추는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잖아요. 똥을 비췄다가 아름다운 걸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추는 내용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 다 다르다. 세상은 어떤 사람은 좋은 곳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곳이고 좋은 걸 보고 나쁜 걸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나쁜 걸 소리를 들으면서 집착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취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버리지 못해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만을 상대해보자는 거예요. 볼 때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봄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봄 이것이 진짜죠. 들음 이것이 진짜죠.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분별을 쫓아가면 괴로움만 생겨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분별 안 하느냐 분별 다 합니다.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한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집착함이 없이 하게 될 뿐이죠.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그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매 순간 무엇이든 그냥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고 세상에서 보는 것 들리는 건 모든 게 진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도 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까? 내가 완전히 없나요? 완전히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여기서 무언가가 지금 있다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보고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죠. 보는 걸 통해서 이 있음 근원적인 살아있음 생명력이랄까요? 이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서도 확인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확인되고 있는 늘 확인되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요? 어떻게 몸과 마음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 남들은 다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것 허망하게 다 달라지는 것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좀 냉정한 시선으로 단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 공부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오던 생각에 동일한 패턴에서 한 번 벗어나 보는 체험이에요. 이 공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늘 분별해오던 습관에서 분별을 한 번 탁 놔버리는 체험이랄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안에 비친 영상 이미지 그림자만 늘 보고서 아 저건 좋구나 저건 나쁘구나 하고 살다가 이 거울이 봐서 아는 암 들어서 아는 암이 바로 이 거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만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살다가 원뜩 아 이거는 모양일 뿐이구나 상일 뿐이구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했잖아 이 영상에 비친 상에 집착하면 허망하고 상이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장 열애를 본다 아 이 상이 아니구나 이 상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우리의 근원적인 본래 마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나란 말이죠 이게 진정한 법이단 말이죠 법 그러니까 법만 본단 말이에요 법만 본다 법만 상대한다 진짜만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따라가서 상대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여기서 내 눈앞에 드러나는 진짜는 무엇인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서의 진짜는 무엇인지 떨앞에 잔나무에서 법이 확인되고 마삼근에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죠 견문각지 않은 것을 떠나서 법을 또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조금 제가 시간이 마무리할 때 조금 부족해서 좀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전살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진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화두를 들듯이 좀 궁금함에 사무쳐 보면서 늘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삶 속에서 정말 진짜가 뭐냐 여기서 진짜가 뭐냐 하는 것에 늘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신다면 그게 아마 또 화두 아닌 화두가 되고 또 마음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